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으로 마련한 마키아벨리입니다. 오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고 우원식 5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를 비롯한 이런 방송의 댓글에 민주당 이러다가 망하겠다라는 의견까지 격앙된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모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100분이 벌써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한 시간 전에 방송했을 때도 만 분 넘는 우리 구독자들이 직접 들어와서 여러 의견 주고 계셨고 격앙된 반응 보였는데요. 박진영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 교수. 숙명여대 교수는 아닙니다. 숙명여대 특임교수를 하셨죠? 전에 했습니다. 어찌됐든 박 교수라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오늘 결과 보고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압도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연식 의원이 동정론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지난 총선의 물갈이를 통해서 변화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 내의 기득권 개파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의 하나의 반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저희들이 공개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되지 않고 우연식 의원이 됐느냐. 저희들은 우연식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특징과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분을 더 좋아한다 덜 좋아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총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아니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다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라는 대전자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당시에 의장 후보 등록한 네 분에 대해서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미애 후보와 우원식 후보는 의장감이 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선 중진이면서 민평년의 개파 수장입니다. 민주평화연대라는 민주당의 과거 제압화 운동권 세력들의 조직에 흔히 하는 말로 대빵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능함도 있고 경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의 원칙은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요. 우원식 의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 당심, 여론, 국민의 마음 모두가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민주당의 의원들이 투표하는 구조에서 배신해버렸다는 것. 민심을 배신했다. 천심을 배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느냐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은 민주당의 586 기독권 구조가 그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586이 핵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네 개의 계보 정도가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원식 의원이 속해 있는 민평년, 민주평화연대 제압화 그룹. 두 번째는 586 그룹들. 그리고 세 번째는 친문 그룹들. 그 다음에는 오래된 친노 그룹들. 이해찬계라고 합니다. 이 네 그룹이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요. 이 네 그룹의 연결고리 허브 역할을 하는 팀들이 586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상호 의원의 메시지에서 이미 보였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방송에 나왔고요. 그것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가 일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과잉으로 측명팔이를 하는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과잉으로 이재명 대표의 특수관계를 주장하는 조정식 의원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실 뿐인 겁니다. 실제로 그 4명의 후배들 중에 추미애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밀었을 리도 없고요. 본인과 제일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과 두 번째로 가까운 조정식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거지. 추미애 의원을 밀었다거나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히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할 때 586 기득권 구조, 두 번째 호남 기득권 구조.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민주당을 최신하고 혁신해서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킬 수 없다는 얘기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렇게 됐는데 586이 주도가 되어서 우상호 의원도 거기에 한몫을 하면서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당선되는데 결국 다들 지원을 했다 또는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이 현상은 이분들께는 민심이라는 게 당심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하죠.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586과 민평연은 한몸입니다. 586이 대부분 민평연에 속해 있습니다. 민주평화연대라고 이름 지어져 있고요. 이 그룹의 출발은 90년대 후반에 총학생 회장들, 그다음에 재화민주화운동에 했던 세력들이 김근태 의장님, 복 김근태 의장님을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세천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세력화가 됩니다. 세력화가 됐고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김근태, 노무현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 갈등이 언제 해소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이 완전 해소되면서 거의 같은 계부하처럼 되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민평연, 김근태의 출신인 노영민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이 됩니다. 그러면서 친문과 민평연은 한몸처럼 되어버리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제까지 추미애라든가 송영길 또는 이재명 같은 비류적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의 원내대표는 친문 아니면 친노 아니면 586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박찬대가 최초예요. 비주류 출신이 된 거는. 그 정도로 의원들 간의 정치에서는 엘리트들 간의 정치에서는 586 친노의 흐름이 20년 이상 당을 장악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인 거죠. 엘리트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정치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죠. 민주당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의 똘똘 뭉친 기독권 구조를 이번에는 넘지 못했다. 이것을 세력 분포로 보면 친명계는 약하고 상대적으로 친문계와 과거의 친예창계 그리고 586 계보가 민평년 이런 쪽에서 똘똘 뭉쳐서 결국 혁신을 못한 대상들이 반란을 일으키듯이 원식 의원을 당선시키고 지금 민주당 조선의원들이 이런 한 명입니다. 이번에 171명 중에서. 그러면 다수의 민주당 조선의원들은 당연히 추미애 의원을 밀었을 장관을 밀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도 개인적 친문관계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우원식 의원을 밀었을 분들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4개 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친문, 친노, 586, 민평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분들이 다 범친명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특히 이해찬 그룹과 민평년 그룹은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후견인 같은 역할을 했고요. 우원식 의원도 친명이에요. 범친명입니다. 박홍근 의원 거기에 속해 있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미는 역할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공천 와중에 한번 상황을 볼게요. 주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조정식 의원, 사무총장 했던. 이분도 이해찬계입니다.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로서 수많은 이번에 당선자들을 영입한 김성한 의원. 이분도 이해찬계면서도 우원식계입니다. 민평년입니다. 이분들이 다 사실은 이재명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식구와 그다음에 이재명 식구와 부딪혔을 때는 누구를 밀 것인가. 이런 느낌이 받았을 때는 결국은 본인들의 뿌리인 사람들을 미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원식 의원이 저렇게 당선된 것은 민심과 당심을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제일 큰 문제고 이거를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일성으로는 당선된 사람이 당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심 한편으로 역으로 해석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심과는 동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민심이다. 이게 천심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게 당선자들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당심도 아니죠. 당심도 당원들의 마음의 당심인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의원심이죠.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원들이 우리는 우리끼리 기득권이고 우리 반장 뽑으면 되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구조. 그 속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최표동 의원에 대해서 가결시키는 상황도 일어났던 거고 그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정인 거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누구를 지지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댓글이 본물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체포동의안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 발 건너 있습니다. 한 발 건너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반장 선거처럼 생각해요. 이게 또 네거티브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한다라는 포지티브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법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당헌당규를 바꿔서 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우원식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는 의회의, 국회의 절차이기도 하지만 당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의 절차라는 것은 당헌당규를 통해서 우리가 규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앞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권리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변모시켜서 더 많은 당원들이 들어와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당개혁의 핵심 과제다. 핵심이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뭡니까. 왕이 있다가 귀족이 권력을 잡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도 투표권이 확대되고 피선거권이 확대되고 해서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민주당 전당대의 룰을 보면 그건 제가 밤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진짜 쓰레기통에 가야 될 룰이에요. 어떻게 대의원 선거하고 일반 당원 선거가 같은 층위에 존재합니까. 간선제하고 직선제가 같이 있는 게 세상에 타당합니까. 보편성 논리로서. 차라리 할 거면 그냥 간선제만 하든가. 대의원 선거만 하든가. 아니면 국민 투표하는 전국민 선거를 하든가.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대통령을 뽑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500표 주고 국민을 1표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못 뜯어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뜯어 고쳐야 한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부 기독권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회의장을 당원들이 원하는 추미애가 아니고 원칙을 당선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타격이 되죠. 엄청난 타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하는 중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내부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충격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 말은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르고 또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거나 운동을 해 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명심 팔지 말라라는 것을 규정화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특별한 의원 두 분이 나는 이재명의 40년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나는 이재명의 사무총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친명팔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제어를 하신 거지 특정 일을 민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당심, 당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 지지자들이 좋아하시는 분,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순리대로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 소외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내에 있는 586은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 이번에 당이 망했을 거라고요. 정권심판회에서는 열기 엄청 높고 그들은 어쨌든 당 내에서 경선이든 아니면 자기 지역구 지키려고 목숨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공차 타고 지금 국회 입성한 것인데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남은 풍찬노소 가면서 바깥에서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울 때 박수하면 쳐주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 안에 앉아가지고 과거에 운동했니, 어떤니, 졌었니 하는 이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한국 정치 망치고 있다. 특히 민주 진보 정치 망치고 있다. 이런 욕 바가지로 먹던 사람들이 공차로 입성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결론을 낸 게 국회의장을 우원식 의원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한 행위가 이것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인정하느냐. 제가 더한 이야기 드릴까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일부 극소수이지만 오랜 기간 윤석열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신 분들 그리고 캐비넷 의혹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 하나도 못하면요. 자기 캐빈에 드러날까 싶어서 어느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다 모양인데 거기에서 무릎 꿇고 업소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 확인이 안 되니까 누군지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그분이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리고 내가 진보내 하면서 달렸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지금 얼마나 추잡하고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시 접속하시는 분들이 7000분이 넘어섰고요. 7200분, 7300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당원들의 마음을 좀 틀어라도 줘야 하는데 분석은 둘째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아까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느낌이 뭐냐. 이거 뭐지? 어떤 일이 있었지? 저는 5번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부에서 정말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자기 기득권 지키겠다는 나쁜 생각으로 민주당을 홀루당 사유화하는 것 비슷한 집단 행동들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89대 80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받은 표는 대다수가 이번에 새로 단선된 초선들의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선 3선들 이상은 거의 다 우원식 의원을 찍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개판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망했다. 그리고 과반이 뭐야 희망이 없다. IOK님 이렇게 주셨고요. 초선이 이런 한 명인데 80표 나왔다고 하니까 초선은 대부분 이분 추미애 장관을 찍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국 우원식 의원 쪽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가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악섭, 구태,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발현이 되어서 20일에 국회 출발하자마자 엉망진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원구성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법사위원장 문제, 운영위원장 문제 이런 부분들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원내대표 없어야 돼요. 원래 원내대표가 원내총무지 않습니까? 영어로 플로어 리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협상하는 것에서 원내총무에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한국에 이상하게 그 제도가 잘못 수입돼서 원내대표가 돼서 의원들끼리 기득권 구조 우리 반을 만들어서 의원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이상하게 자리잡아버렸어요. 이게 원래 없던 제도예요.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제 정치력이 뛰어나다고 누가 얘기한 사람도 없고 뛰어나지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도 이것이 너무 바깥으로 이야기가 많이 드러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쨌든 간에 선의로 했겠지만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정무적으로 잘 조정하지 못한 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왜 조정식 의원을 만났다, 정성호 의원을 만났다 그리고 또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합의 보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밖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작은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기득권 구조가 움직여서 의원식 의원을 당선자로 만들어서 원래 인품도 훌륭하고 정치를 잘한다는 의원식 의원이 우리한테 이렇게 비판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원식 의원도 무능하지 않습니다. 을지로 의원회라는 것을 한 10년 전쯤에 만들었어요. 민주당에서 민생복지정책을 구체화해서 성과를 내는 데 실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통합력도 있고 투쟁심도 있는 분이에요. 그냥 말랑말랑한 분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민심, 당원의 마음, 지지자의 마음과 일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했는데 그게 붕괴됐다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개파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당원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갈 것이냐.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끌고 갈 때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 원내대표가 2004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민주당에. 그전에는 원내총무였습니다. 당대표가 지명하는 원내총무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그건 뭐냐면 2004년 이전에는 DJYS에 의한 제왕적 총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야, 너무 이분들이 왕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의원들에게도 역할을 주자 해서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왕적 총재가 없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왕론을 하는, 원로운 정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원들은 배제시키고. 오히려 그 이전에 YS DJ는 국회의원들하고 정치하는 것은 좀 서툴렀지만 국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정치하는 것은 훨씬 잘 아셨어요. 팬덤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의원들만의 특권, 기득권 정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원내대표를 빨리 최고위원, B순위로 미뤄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후를 해가지고 원내대표를 서열을, 서열 6위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민주당이 여당된 상황에서 갑자기 슬그머니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다시 넘버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원내정치가 발전하는 순간마다 늘 의원기득권 정당이 되고 국민들과 괴리가 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의원기득권뿐만이 아니라 586기득권에 호남기득권에 말 그대로 민주당이 혁신으로 못 나가는 데는 혁혈이 쌓여있는 내부의 그런 반혁신능 요소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고 어쨌든 국회의장을... 그런데 제가 의원기득권을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원로원이라고 비판했잖아요. 원로원은 뭡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있는데란 말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 때로는 딜하고 주고받고 이런 걸 잘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586 20년 동안 했잖아요. 20년 동안 실무라인에서 586이 틀어잡고 있었어요. 586 일을 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과거에 손학규계, 정동영계, 친노계 이런 게 들어보셨죠? 손학규계의 협상으로 나오는 사람도 586이 나와. 정동영계의 협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586이 나와. 이해찬계의 협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586이 나와. 그러니까 이 586들이 각종 계파에 허브가 돼서 20년 기득권을 해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되고 이러니까 국민들, 당원들은 완전히 괴리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60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길로 살았는데 그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추잡한 모습으로 과거에 학생운동을 팔아먹고 있고? 총학생 회장 못해봤잖아요. 총학생 회장 하면 그러면 다 기독권 팔아먹는 사람이 돼버리나? 아니 그걸 가지고 정치를 미천으로 삼았던 거고 그때 있었던 학번 체계 또는 전대협 동호회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이 586 기득권 구조를 깨지 못하면 정말로 민주당이 미래에 없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활동력 있는 시민운동가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했죠. 총선 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민주당 586 구조를 깨라. 그리고 호남 기득권을 어쨌든 깨야 된다. 영남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 양성하는 구조로 가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미래 없다. 유능한 진보 정당이 좋은 나라 만든다는 걸 보여주려면 우리가 스스로 기득권부터 다 깨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분도 운동에 나섰지만 그 높은 벽을 뚫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전술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못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비판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가 있는 분입니다만 조정식 의원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조정석 의원이 어쨌든 메이저 개보소속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출마한다고 했잖아요. 출마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다음에 다양한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국회의장 나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그냥 출마를 했습니다. 왜? 정성호 의원은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정성호 의원은 20년 동안 비주로만 했기 때문에 친분관계는 의원이 없어요. 그런데 친명이라고 되겠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정식 의원은 친명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분들과 상의하지 않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친명이면서 이해찬계였어요. 그런데 이 조정식 의원을 드랍시키는 과정들이 좀 거칠었던 거예요. 여기에 조정식 의원들 어쨌든 범586입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반감을 저는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봐요. 언제 이재명이 당이 오너가 돼서 이렇게 막 조정해? 이런 반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원내대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 민주당이 원내대표 제도를 지금 선출 방식으로 없앤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원들이 직접... 최고위원들보다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들보다 간선제인, 국회의원들의 반장인 원내대표가 서열이 높은 건 안 맞잖아요. 뒤로 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당직과 공직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명 투표를 하자. 기명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 선거를 할 때는 100% 국회법입니다. 그럴 때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기명 투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 후보를 민주당에서 뽑는 것은 당직 선거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원당국이 바뀌어서 기명 투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뜻이 반영되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그게 이번에 전당대회 8월로 예정돼 있습니까? 그게 반영될 수도 있다. 아니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일극체제로 바뀌고 겪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찍소리 못할 것이다 라고 보통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기독권 구조가 작동하면서 국회의장도 바꿀 수 있다 이러면 앞으로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 최상민 특검법 문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것.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탄핵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문제들과 탄핵, 개혁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향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70%, 80%가 다수잖아요. 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원내 특권 정치가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이 실제 알고 보면 캐비넷으로 들어가 있는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탄핵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국회가 분란한 상황에서 막 혼돈으로 빠지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협지 이야기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의사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회의장 우원식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좀 과합니까? 좀 과한 측면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우원식 후보를 찍은 89명이 다 캐비넷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건 과한 측면인데요. 두 가지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득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진짜 캐비넷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은 분들 탈당하신 분들 잘려나가신 분들 중에 저 사람 평소에 개혁적이었는데 이재명을 좀 싫어하기라 하더라도 저렇게 과도하게 할까라고 우리가 의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 평소 성격으로 보면 윤석열하고 세게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캐비넷 문제라든가 윤석열과의 오래된 인간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표현한 것도 물론 좀 과도하게 했지만 하도 지금 기분 나쁘고 당원들이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지금 이 시점에 586 기득권이 중심이 되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는 기득권 구조 안에 있다. 하나는 뭔가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그냥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이름도 안 나오는데 당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당에서 받아 안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면 지금 탈당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난 조국장으로 가겠다는 분도 있고 물론 거기에서는 탈당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다소 올라오지만 이런 격앙된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누구하게 의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하나 벽돌 사는 자금돌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당원당규 개정운동을 통해가지고 당원 100% 당대표 지도부를 뽑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일상적인 당무결정에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당원당규 규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과하게 표현한다면 선출직 공직자가 되지 않는 당원들의 대표에게 비토권을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서 호민관 같은 제도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실제로 내가 출세하거나 대단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당원들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뜻과 어긋날 때는 원내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비토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라도 준다거나 어떤 감시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로 간다고 봐요. 지금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의원총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자 586 기독권 문제 한 번 더 얘기하면 우상호 의원이나 지금 소위 말하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단원 대표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게 깊이 깔려 있죠. 표현하자면 족보도 없는 족보도 없는 출신 성분도 약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민변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변호사, 일개 변호사 동네 변호사 그리고 자치단체장 출신 주재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밑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선민의식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학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뭔가 하면 586들의 권위주의와 군중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또래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대협 의장을 옹립하잖아요. 무슨 왕입니까? 전대협 의장을 옹립하게? 대통령 그 당시에 군사정권하고 싸웠던 시절 아닙니까? 군사정권의 대통령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걸 싸우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모여서 의장을 옹립합니다. 전대협 의장을 옹립합니다. 그 위계적 문화와 습관들 학번체계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당원들 중에서 이런 정말로 586 기독권 구조로 당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작업을 해서 결과까지 당심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한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당원들요? 당원들은 제가 봤을 땐 80%, 90% 동조할걸요? 80%, 90%는 지금 동조한다는 것은 586 기독권 구조에 동조를 하진 않겠죠. 그렇죠. 586 기독권 구조를 혁파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의 열아와 같은 성원 때문에 이분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당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엘리트 충원 구조가 기존에 있던 586에서 찍어서 데리고 오는 구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어떤 체포동의안 부결운동이라든가 또는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 몇 명 됐어요? 극소수예요. 10명도 채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이 만든 공관이 당이 만든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픽업해서 찍어서 데리고 옵니다. 586들이 그 시스템의 허리에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실무적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들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21대의 조정훈이었던 거고요. 21대 국회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표현을 해서 기여주의적 처신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찍어온 겁니다. 이번에도 실무 라인의 핵심들을 586들이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런 사람들 픽업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국민들과 당원들은 수없이 발전해 있고 민주주의라는 열망들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진보하고 있는데 정당의 엘리트를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충원 방식 자체가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 기득권에 의한 픽업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박진영 교수 마키아벨리 듣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동접자가 1만 300명이 넘어섰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워낙 글이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해드리고요. 김은식님, 금나마님, 짱구네님 다들 이런 겁니다. 민주당 지지껏 탈당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오는, 울어나오는 생각대로 다 표현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어쨌든 몇 분도 소개해드리면 풀라모님, 김학선님, 권영미님, 김영웅님, 임플라톤, 감자성, 신부용님, 나그넷길, 그리고 감창웅님, 승나님, 물가리스님, 시국넘으로님 여러분들이 비슷한 의견 주셔서... 국당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같은 웃기지도 않는 대통령 때문에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윤석열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끼리, 우리 시민들끼리 서로를 믿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민주당이 큰 방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 교수의 얘기는 탈당은 안 된다. 어쨌든 당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의 힘이 계속 축적돼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은효님 감사합니다. 계량산지기님, 그리고 아이오닉님, 이미숙님, 디커맨님 제가 사실 눈으로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댓글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 방송 시청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공유할 수 있고요. 이미 1만 500분이 들어와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니 저도 생방송 진행하고 낮시간에 갑작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심이 개강돼 있다, 당심이 개강돼 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도 매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한 발 좀 먼저 나가서 오바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법사위원장 문제도 있고 자기 당대표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국회의장 선출의 결과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치죠. 미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원구성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고요. 제가 하나 청기누서를 하자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적자적 관계에 있는 추미애 의원이 간다. 사실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가깝지 않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들. 그리고 민주당이 원구성에서 법사위 외에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까지 먹겠다고 하는 이 상황들. 이 상황들이 세 개가 다 연결해서 보면요. 아, 민주당이 탄핵을 가정하고 있구나.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첫 단추가 하나 깨진 거죠. 자, 탄핵이 여기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마음은 제도가 허용한다면 이번에 검찰 인사를 저렇게 정말로 초법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원래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보장된 범위 안에서 국회가 움직여도 되겠다. 오히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것을 빨리 간파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일단 가야 한다는 쪽으로 그런데 이게 국회의장부터 이제 막혀버렸다. 그러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명사화가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좀 더 나가면. 최상면 특검법 문제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서 나가는 거 맞아?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국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와 연결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탄핵 또는 개헌과 같은 정치적 격변의 상황에서 내가 국회라고 하는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 권력.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이고 국회도 대의민주주의이고 이중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라든가 개헌은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행정부 권력이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국회 권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국회 권력의 수장이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의장이 최고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 최대 다수당의 대표가 또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돌파할 때 유리한가. 그리고 국민들과 싸우는데 유리한가라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박진영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단독으로 본인 표현으로는 정기 누설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인심의 향배가 탄핵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몇 가지 중요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을 가장 국회의장으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원내대표는 대체로 정리가 되었고 국회의장 카드가 있었고 그 다음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대통령 씨를 직접 감사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것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첫 단추를 지나서 두 번째 단추에서 완전히 맡겨버렸다. 국회의장 문제는. 물론 여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더 강하게. 이분도 투쟁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잘해 주신다면 또 반전의 기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분은 지금 국민적 압박이나 민심이 어떤지 당심이 어떤지 판단하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으로 가는 것이 순리고 민심이고 천심이다라는 것은 불변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민주당의 586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구조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국민들에게 설명 안 되는 일. 그리고 스스로도 직접 나서서 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수없이 많은 당원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각자 대답해야 될 의문은 있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으로. 안을 거라고 봅니다. 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다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끼리 우리 반장 뽑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왜곡된 대의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국회의원 한 명당 대한민국 국민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서 자기가 투표해야지. 나는 국회의원 됐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우리 반 반장 뽑는데 왜 당신들이 그래. 이런 식의 사고할 거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용산의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실형하면 됩니까? 그냥 행동해버리면 됩니까? 이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했던 이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지니님께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89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찍었던 사람이 89명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기득권일지 몰라도 국민이 또는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혁신과 개혁의 그 거대한 흐름 위에 우리나라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고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우리를 얼마나 참혹하고 분노케 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광고로 내보내는 바리의 꿈 유기농 두유 스픽스 스토어와 네이버에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제품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소개 말씀드리고 특집으로 마련한 생방송 마케벨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